모두 여기 집중 슈는 나와봐 아직 안 뽑아는데요? 네, 마니카 하기 싫어 야! 자! 세 개, 세 개, 세 개 나 마니카한테 미안하네 혜정! 됐고! 아싸, 이긴 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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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현아, 엄청 신나지? 어! 내가 수영하고 싶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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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보이즈예요 아! 졸렸어요! 이 소리는 뭐지? 여기 껍질 목걸이 제일 높아야 돼 준비됐어? 뭐야!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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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마니토 조용히 하지 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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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마니토가 없는데 어떡해 마니토가 없는데 어떡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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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와우 조에이 댄스 파트너 주현이가 살짝 둔해서 전혀 눈치 못 할 거 같아 주현아 마니토 잘 만났다 예, 잘자, 잘자 서로 싸우는 분들이 한 번도 없어요 귀엽고 편한 형이에요 얘기도 도민이나 이런 것도 방에서 작성하고 왜 저를 쳐다봐요 형? 재밌지? 나와 주인이요 누구예요? 너 나야 뭐 거래? 일단 난 아니다 오늘 주인이랑 악수하는 사람 마이토 아니에요? 다른 악수할래? 주인? 내 마이토 하기 싫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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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아파주고 싶어요 워낙 잘해줘서 제가 보답을 해주고 싶네요 더운 너를 위해서 시원하게 해줄게 빨간 고무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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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에너지가 많고 옆에 있으면 항상 재밌는 사람인 것 같아 하! 하! 나 색깔이 똑같아 주인이랑 깔맞춤 했네 아니 오늘 같은 날은 밝은 거 입었어야 돼 형 굉장히 흡수하게 생겼어요 지금 다 흡수하고 있어 그럼 얼굴이 밝아지겠네 고마워 오우 패션 감각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진짜 정말 착하고 잘 따라요 형님들이 그런 춤입니다 너무 좋다 하하하 이야 행복하다 하하하 귀엽죠? 오늘도 저희 지형을 보여줘 미니 미니 마니몬 이렇게 고마니몬 미니 마니몬 미니 마니몬 약간 친구 같은 형? 제 룸메이트예요 더워 미니 마니몬 다시 뽑아보고 싶어서 미니 마니몬 미니 마니몬 큰일 났네 아 뜨거워 미니 마니몬 미니 마니몬 미니 마니몬 하하하 장난이에요 너무 착한 동생이죠 이거 너무 반성 멘트였어요? 네 하하하 미니 마니몬 미니 마니몬 미니 마니몬 미니 마니몬 전 예상하지 못했어요 미니 마니몬 제가 언제 한번 골탕을 먹여야겠다고 생각한 형인데 이렇게 마니몬가 되니까 그래도 잘해주게 되겠네요 기다려주세요 미니 마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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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상윤이 형한테 아! 간다! 잘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동생으로서 좀 애교도 부리고 약간 그러겠습니다 이분이군요 굉장히 스윗합니다 멋진 친구예요 최대한 잘 챙겨볼게 저희 많은 시간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도 친근한 친구고 그래서 정성껏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모두 마니토로 뽑았거든요 저는 일단 되게 좋아요 저도 되게 좋아요 저도 되게 좋아요 이제 마니토 뽑았으니까 네, 비즈니스! 갑시다! 시크릿 포레스트 고! 여유로... 오! 어, 여기있다 뭐야, 뭐야? 여유로... 어, 여기있다 이거 뭐야, 뭐야?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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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엄청 많은데? 와, 지금 엄청나요 오, 빨간색이라도 잘 안 보이네 오! 아하하! 와, 나... 나 이거 하나야? 아하하! 아하하! 처음 발견했어요 아하! 아하! 여기 누가 왔다 갔다 몇 시간이었어? 몇 시간이었어? 저... 오, 오, 뭐야? 으아! 아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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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있었어? 감사합니다 다 가만히 계세요! 왜? 수박이 뭐야? 수박이었어 수박이었어 그럼 같다 헉! 수박 수박 일단은 저한테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저에 많이 둬요 그러니까 일단 저보고 먹을 걸로 교환하자고 하겠죠? 티 안 나게 저는 그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주홈즈 아, 셜록학년 셜록학년 셜록학년이 또 나한테 그죠? 셜록학년 진주가 뭐야? 대왕 비즈 나 이거 하뜰 하나도 몰라, 지금 대왕 비즈 새하얀 진주 투명한 크리스탈 비즈 세트를 그 분이 좋아하실까? 제가 되게 특이한 걸 발견했거든요 짭쪼름한 오징어 다리인데 형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거는 같이 먹어야 맛있지 그쵸 저의 마니터도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니? 네 제가 항상 생각해도 이렇게 말하겠어요 나 지금 큰일 났어, 나는 몇 개 얻었어요? 두 개인데 파란 파란 진주 밖에 없어 화나는 뭐예요? 이것도 파란 파란 진주 아, 진짜요? 어, 그럼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내가 하나 바꿔줄까요? 어 뭐야? 크리스탈 비즈 어, 이거랑 바꿔줄게 좀 좋아 보인다, 이거 교환, 성공 트레이트 예 아, 오색찬란 컬러 비즈 세트 한 오색찬란 두 개 있죠? 어 하나 줄까? 응 그냥 줄 수 있어 오색찬란으로 그러면 사행시 해볼게요 오케이 나 칭찬하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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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바른데 찬 찬이 형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란 어렵다 찬이 형보다 란... 난데? 인정 와... 땡큐도 없고 그냥 가는 거 봐 하하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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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팔은 패션을 되게 중요하시기 때문에 이게 정말 희귀한 아이템이죠 이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야, 화로, 너 먹을 거 뭐 있냐? 멸치랑 다시마 나 멸치 주라 멸치랑 뭐, 비즈? 꽃 줄게 꽃? 꽃? 나 멸치 줄게 왕꽃!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았어 음... 해산물 3종 세트 파랑파랑 진주 또 파랑파랑 진주 교환을 해야겠어요, 멤버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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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각보다 되게 많이... 이거 목걸이 한 10개 만들겠는데요 희귀한 크리스탈 희귀한 크리스탈 희귀한 크리스탈 너무 많은데? 나 니꺼야 제일 커 미안해 넷 내게밖에 찾지 못했어 보답을 해보고 싶네요 아 나이스 오 나이스 눈부신 알록달록 종소리를 해냈다고요? 그거 있는데 일단 제 마니또는 복 받았어요 아니 내 마니또가 진짜 복 받은 게 나는 이게 질이 좋아 야 이거 있는 사람 우와 왕하트 왕하트 됐어요? 왕하트가 제일 좋은 건 맞는 것 같은데? 형 마니또한테 왕하트가 필요해요? 아 왕하트 주려고 해요 마니또한테 좋은 형이네요 미션입니다 Q. 활이 아직 재활 중이니까 활이 심판하도록 하자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럼 한 명 더 뽑아야 한 명 더 뽑으면 딱 어디 오세요 네? 저 왜요? 활이 뽑을까요? 들어가세요 제가 뽑아야 돼요? 어, 활이 근데 심판은 받아에서 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마 네 그러면 해야지 오케이 활아 해줘 20 나는 진짜 어머 왜 내 옆에 있지? 내가 같이 심판해줄게 우리 동갑 친구잖아 나는 게임하고 싶어 나도 먹고 싶은 거 있어? 그냥 깔끔하게 코카콜라 맛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손 들을게요 자, 준비 시작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지 또 먹으면 배탈 나 딩동댕동 화살표 입니다, 입니다 우와! 이건 그냥 개인특 아니야? 야, 니가 맛있다 아, 근데 이거 다 야, 원래 콜라잔, 커피잔 이거 다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이게 또 지역마다 다르네 아, 영훈이가 된 걸로 예! 다섯 자, 가족 이제 어디서 outfits 언제나 옷 입 입 넙 입 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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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설명해주세요. 우선 오늘 패션부터 설명해주세요. 오늘 패션이요. 네. 팔. 비치 패션. 오우.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비치 패션. 짜잔. 근데 우리가 승패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지지면 안 돼요. 맞아요. 우리 손목 발목 조금 풀어줍시다 우리 다 같이 그리고 멤버분들 뒤에 보시면 삽이 꽂혀져 있습니다 네 여기에 오징어 다리를 구워드릴게요 오 나이스 오징어 몸통 다리 없이 한번 헤엄쳐봐요 그럼 우리 빨리 진행하자 승패 떠나서 열심히 하자 재밌게 합시다 다치면 안 돼요 다치면 안 돼요 우리 파이팅 구 파이팅 구 자 갑니다 총 오징어 렛츠기릿 하나 둘 셋 오징어 야 진짜 우리 목숨 걸고 해야 돼 자 준비됐어요 잘 됐어요 살 부르면 준비됐어요 네 준비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컴온 렛츠고 컷 갑시다 가위바위바위바위보 야 제일 큽니다 나이스 렛츠기릿 야 잘한다 야 야 야 야 1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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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대박 1댄 우와 대박 1댄 우와 제일 큽니다 전직 캐나다 배그 출신이야 컴온 베이비 0대2 오징어 몸통 팀 천천히 우와 나이스 알kum come on baby 왜 이렇게 잘해 재이 궁금합니다 멋있어부여 갑자기 재밌게 하세요 재밌게 주연 빨리 빨리 재이 궁금해 무서워 뭐니 나이스 나이스 그냥 안 돼 они 바로 그냥 끝날까요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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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빈 잘하고 있어 이거 너 받아야 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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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야기가 움직이지 마 아 뜨거워 나이스! 나이스! 아 웃겨 너 왜 땀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모레만 이렇게 팍 나 열심히 웃어가지고 우와 깔끔하다 아 진짜 달려! 달려! 야 진짜 웃긴 거는 야 뉴랑 황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아니 여기 셋이 팀워크가 장난 아니야 아니 여기 거의 3대 5인데? 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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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 뭐야? 내가 집중했을게 집중해 내가! 뭐야 뭐야? 야야야야야야야 잔어! 형 꺼요 형 꺼요 높게 왔어 생각보다 아니야! 지현아! 게임 시작! 잘해줘요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아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이겼어 빠지면 빠져 공통 플랫 스위치 어어 좋은 승부였어요 여러분 별로 좋은 승부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안 됐지? 파이팅! 뭐? 죽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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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도 돼? 잠깐만 지현이 조금 괜찮은데요? 지현이 얼굴 맞았어 지현아 레드카드 없나요? 야 이거 개그 좀 줘야 되는 레드카드? 레드카드? 네 문에 가요? 야! 문에 있었어? 야 개그 좀 줄게 문에 있었어? 아 예 마음이 괜찮지 않아요? 승리로 도망가 나이스 좀 쉽게 해줬어 살짝 살짝 잘했어 뭐야?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침착해 레드카드 괜찮아? 레드카드 괜찮아?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나 괜찮아?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졸려 졸려 서브하는 거야? 살살 넘겨 천천히 나이스 나이스 너무 짧았다 나이스 됐다 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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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스 나이스 나이스 히트 나이스 나이스 아니야 나이스 아니야 아니야 맞아 넘겼어 아니였어 나이스 나이스 넘기세요 빨리 넘기세요 에릭 잘하고 있어 나이스 야 야 Q형 Q형이 구멍이야 오직어 다리는 바닷속으로 간다 간다 서브 서브 중에 2대만 잡은 거야 진짜? 그거 너무 우리 이제 얌전해 줘야 돼 너무 그러면은 우리 무쳐 맞아 맞아 오케이 상윤아 넌 여기 있어 이기다 떨어졌어 아 영향이 되잖아 나이스 나이스 살짝 다행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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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금 야 방금 야 방금 아니 뭐하는 거야 리플레이 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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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금 Q형 이거 진짜 신중하게 해야 돼 우리 저기 묻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야 우리 묻히면 안 돼 진짜 노래 물에서 울자 진짜 물에 들어가자 바나나 버티 타자 그래요 나이스 서브 오케이 1대2 오케이 포인트 다 잡아야 돼 수비 한 번 잡아줘 야 수비 이 서브를 막아야지 재밌게 하는 거야 나이스 에릭 야 여기 여기 와 나이스 나이스 에릭 나이스 에릭 나이스 에릭 나이스 에릭 나이스 에릭 우와 진짜 나이스 나이스 셰커 그런 거는 소 이지 앗 뜨거 채찬이 아무것도 하지 빨리 와서 채드라고 하라고 잡아 야 그거 잡아줘 마지막은 진작 이겨도 소리 안 들러 기적이 안 되잖아 노기 찍어봐 야 와 우와 야! 우와! 나도 있어! 대이, 대이! 아, 이 jeu은 이겼어! 아, 이팀 이겼어! 잘했어 잘했어! 자 두 팀 수고 많았으니까 서로 인사합시다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어 고생했어요 그냥 한 줄을 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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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자 두 팀 다 저 따라오세요 잘했어 정했다 정했다 해 나도 1번이다 주연이 어디 있어 주연이 모래 찜질이 되게 건강에 좋대요 모래 찜질 시작합시다 주연아 여기 누워 이거 그냥 침대라고 생각해 침대 여기만 좀 바로 사우나 온 걸로 생각해 약간 폭도 넓게 파이어릭스 야 근데 이거 우리가 볼 책 같은데? 우리가 볼 책 아니에요 저희가? 아 너무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야 창네야 나 베개 만들 수 있어 어 잠시만 괜찮아? 어 그렇지 그렇지 편해? 어 위에까지 위에까지 뒤통수까지 야 이게 근데 이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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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해? 어 완전 편해 와 지기 잘했네 아 아프면 말해? 창윤이 형 봐봐 창민아 큐야 하하하하 잠깐만 안녕 큐야 나 간다 가자 아프면 갔다 올게 땀나는 사람? 더운 사람 말해 물 여기 있으니까 잠깐만 내 오른쪽 목이 간지러워 내가 긁어줄까? 네 몸이 안 움직여 웃기지 마요 하하 근데 여기 안에 있으니까 살짝 반성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걸 전에 해왔던 일들이 모두 부지럽게 느껴져요 네 너무 좋아 아 아 승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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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에서 앉아야 된다고 하자 Thank you! 너무 좋아 널 좀 더 좋아 현재 형! 우리도 같이 놀고 싶어요! 아, 몰라! 살려줄게요! 야, 어떻게 혼자 나갔냐? 살려줄게! 나와! 완주하게 듭니다! Punkico2 원포! 준공 2 버퍼 순간 거겠구나! 첫 버퍼 espionIC 두 버퍼뾅 승리야! fail! 너무 맛있다 I swear it's just you 하나뿐인 너를 찾았어 Please be my girl 잘 만들겠습니다 이 춤은 내가 형 많이 또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거를 위해서라고 해서 뭐든 할 수 있나요? 엄마! 아!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와 진짜 재밌어 승관합니다 벌레는 내가 나 찍을게요 아! 아!